만약 어떤 사람이 해로운 생각을 타인에게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에 실패했다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해로운 생각에 오히려 자신이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뿌린대로 거두리라.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그것을 받는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의 생각을 심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이 우주 안에 인간의 상상력이 창조한 것 외에는 어떤 운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그 바깥에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라. 여러분의 세상에 가져오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절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다른 이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의 상태를 깨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깨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보내고자 하는 상태는 오직 여러분이 그 상태를 믿을 수 있을 때에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 모습이라고 믿고 있는 하나의 상태는 상대방 안에서 그 상태를 깨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도 그 상태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하게 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준다는 것은 쉽게 말해 믿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다른 이에 모습으로 믿어준다면 상대방 안에서 그 믿음의 상태를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전해지는 진동하는 상태는 믿음의 대상에게서 그것과 상응하는 진동을 깨울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진동하는 상태가 상대방에게 전해지기 전에 그 상태는 진동을 보내는 사람의 의식 안에서 먼저 깨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 무엇이라도 여러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신에 관계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 즉 잠재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가슴 속에서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나니, 외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무시하고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마음속에서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선언한 상태의 분위기를 깨워서 여러분 안에서 그 상태를 현연한 다음에 여러분 외부의 모습으로도 현연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언제나 일깨웁니다. 세상이란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이 객관적인 세상은 주관적인 마음이 지니고 있는 믿음을 비춰줍니다. 사색에만 빠진 철학은 삶과의 괴리를 만들고 현실의 이익에만 눈을 돌린 자기개발은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형이상학, 즉 현실에 도움이 되면서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책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이 서른세계의 계단 출판사의 목표입니다. 계속 좋은 책을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